13만 6490 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선진입니다. 선진, 은, 는 동사는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,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1년 1월에 동사와 선진지주로 인적분할 당사는 주된 사업은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이며 그 밖에도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, 양돈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농장 직접 방문 또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사양, 방역, 급여지도 등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출